어? 나 귀걸이 샀네. 뭔데? 아니, 내 거 살 건데? 둘 중에 뭐가 되나? 난 이거. 이거? 이걸로 주세요. 아, 계산은 얘 갈 거야. 뭐? 뭐야? 야, 한서준! 너가 귀걸이 사줬으니까 이건 내가 살게. 나 비싼 거 시킬걸. 이거 비싼 거거든. 음, 맛있다. 느끼하다. 아이스크림 먹을래? 어? 여기요. 네. 민트 아이스크림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시원하게요. 네. 화하게. 오케이! 네. 톡. 템 voilà. 템 Manuel